10분 후 10분 후 형 여기 봐봐요 왜 또 아니 형 요즘 유튜브 댓글 봤어요? 아니 유튜브 댓글 뭐라는지 알아요 거기 사람들이 형 피부 너무 더럽다고 좀 씻으래요 아니 진짜로 형이 직접 유튜브 댓글 한번 봐봐요 왜 더럽다고 난리나니까 피부가 현무안 같다고 좀 씻으라고 지랄하네 지금도 안 씻었잖아 빨리 봐봐요 그 댓글 눈이 있으면 형이 한번 읽어봐요 그거 진짜 피부과부터 가자 비포에프터 유튜브 영상 하나도 찍을 겸 입 주변에 여드름 난 건 치료 좀 받자 봉준아 하질 아프리카보다 선명해서 더 심하게 보인다 이게 왜 베넷이냐 더러우니까 아니 내가 더러워서 더러워지냐 아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아니 이게 피부는 관리를 하면 살아나는 거잖아 형 그래가지고 내가 피부에 좋은 걸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영상 부담 갖지 말고 그거 피부 관리하는 거 치료하는 거 찍기만 하면 돼 맞아? 네 편하게 찍기만 하면 돼요 어딨는데? 저기 바로 화장실 준비해놨어요 좋은 걸로다가 빨리 가서 봐봐요 빨리 빨리 아 씨 아 씨 아 개새끼 아 뭐야 이거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이 씨XX 샤워를 하는 거잖아 아니 이게 거품 목욕인데 이게 일반 거품이 아니에요 이게 피부에 닿으면 피부 재생 효과가 있어갖고 엄청 좋은 거품이에요 이게 맞아? 네 들어가갖고 물풀고 이렇게 거품 막 내고 있으면은 거품 많이 차오르면서 형 피부 엄청 좋아질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손으로 잘 풀어서 거품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응? 이거 다 거품이 흡수를 해주는 거니까 거품이 잘 찰박 찰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넣어 미친 이 씨XX야 지금 다 먹어야지 어? 갑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돼? 네? 네 예예 이야 이야 거품이 잘 나네 그래 야 이게 맞냐? 어? 거품이 존나 많아지는데? 여기에서 끝나는 거겠지? 야 야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이게? 어? 어떡해 더 머뜰같지? 야 야 alors arc 빨리 불 끄라고 불 끄라고 이 지X야 야 어 너 그때 아 이제 Empire 이 땅땅끼야! 야! 야! 야 이제 꺼내서 이제 최악이야! 야 끝났어? 네! 그니까 진작에 잘 씻고 다녔어야지 이제 치워 이제 응? 치워라고? 물 줘봐 다 치워야지 네가 했으니까 혼자? 나 죽을 뻔 했다고 아니 이걸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유튜브 형님들 이제 잘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러운 피부 안 보이게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쿄오 알렛이콘 아휴 Snare 에이 에이